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프로그램 관련한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요. 도크에 자주 쓰는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그리고 앱스토어나 웹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인더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그 전에 단축기를 조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최근까지도 맥을 이렇게 쓸 때 단축기를 잘 안 썼어요. 왜냐하면 마우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트랙패드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손을 움직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상작업을 하면서 느낀 것은 사실 우리가 컴퓨터도 거의 매일 사용하고 영상작업을 하거나 우리가 무슨 엔지니어 작업을 하면 같은 동작을 하루종일 반복을 하거든요. 몇 십 번 정도가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을 계속 이렇게 클릭 클릭 하면서 손 이 아기를 펴지도 않고 계속 쓰는데 이 손목에도 무리가 가고 그 다음에 어깨에도 아프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단축기를 쓰면 사실은 마우스를 쓰면 세 번 네 번 클릭해서 할 일을 한 번에 접근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도 좋고 삽질도 방지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단축기를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키보드가 익숙치 않거나 키보드의 기호를 잘 암기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맥에만 있는 커맨드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커맨드는 이 기호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사실은 이 커맨드 키는 아주 예전에는 그냥 사과모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이거 되게 싫어해서 그냥 기호를 새로 디자이너가 만들어냈다고 하고요. 저는 이 커맨드 키는 모양새가 잘 보면 위아래 대칭이고 좌우로도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아주 안 쓰는 데가 없는 보편적인 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주 안개가 편할 것 같아요. 실제로 커맨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든지 이 커맨드 키를 쓰면 웬만하면 다 먹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커맨드하고 모든 우리가 알파벳을 어떤 단어에 약어를 조합을 하면 웬만하면 다 돼요. 자, 한번 그러면 이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을 한번 열어볼까요? 제가 이제 클릭해서 열었죠? 그리고 다시 창을 하나 더 열기 위해서는 이렇게 클릭을 이미 창이 하나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클릭하면 창이 안 열리죠? 이 경우는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해서 새 창을 냅니다. 그러면 사실은 마우스를 클릭하고 우측 버튼 누르고 다시 또 선택하고 세 번이나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크롬이 선택되어 있는 상황, 크롬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새 창을 열고 싶으면 새 창이 뉴잖아요. 그렇죠? 커맨드 뉴를 누르면 N을 누르면 이렇게 새 창이 뜹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응용이 가능하죠. 여기서 만약에 서핑을 해서 이런 사이트를 봤는데 여기를 인쇄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인쇄는 프린트니까 커맨드 P를 하면 네, 바로 이렇게 인쇄할 수 있는 이 창이 뜨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이 사이트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커맨드 S를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에 저장을 해 볼까요? 자, 지금 데스크탑이 잘 안 보이니까요. 이 창을 닫아 볼까요? 창을 닫기 위해서는 커맨드, 윈도우, W라는 창이 닫히고요. 자, 이거를 또 닫아야 되죠? 두 번, 세 번 창이 만약에 많이 열려 있다면 이거를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실수해서 문서를 한 10개, 20개, 30개 이렇게 열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프로그램을 종료로 해버리면 되겠죠? 커맨드 Q를 하면 길게 누르라고 하네요. 그렇죠? 크롬이 이렇게 닫혔습니다. 자, 여기 지금 방금 웹사이트를 저장한 게 바탕화면에 있죠? 이거를 복제를 하려면 커맨드 D를 누르면 이렇게 네, duplicate죠? 복제가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copy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copy는 Command C, Command Copy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붙이는 거는 PC하고 똑같습니다. Command V를 하면 네, 붙이기가 되겠죠? 뭐 이런 내용을 타이핑을 해서 글씨를 좀 키워 볼까요? 자, 이거를 Command C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되고요. Command V 하면 이런 식으로 붙여졌죠? 자, 방금 복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했는데 이렇게 Command C 해서 다시 Command V 이렇게 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마우스 드래그 하는 것도 굉장히 중노동이거든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커서가 있는 상황에서 Command A 하면 전체 선택이 돼요. 간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Command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웬만한 거는 추측해서 하셔도 고의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이트를 열었는데 글씨가 너무 적어서 잘 안 보여요. 그러면 Command Plus를 하면 이렇게 지금 확대가 되죠? Command Minus를 하면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자, 이 바탕 화면에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Command Plus를 하면 이렇게 커지죠? 네, 이런 식으로 Command 키는 거의 범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Command 키 하나만 알아도 굉장히 많은 곳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방팔방 쓸 수 있다. 그래서 요런 모양새라는 거를 기억하면 잘 쓸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는 옵션키가 있는데요. 옵션키는 모양새가 좀 약간 특이하죠? 네, 이거는 이렇게 잘 보시면 약간 왼쪽에 저렇게 해서 길이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옵션은 우리 기찻길에서 선로가 바뀌면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런 걸 선택하듯이 원래 옵션이 PC에서는 Alt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이런 뜻이니까 그런 의미로 하면 이 기호가 암기가 될 것 같아요. 이 옵션키는 맥에서는 동시에 전체 적용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무슨 크롬 창을 제가 여러 개 열어보겠습니다. 뭐 실수하면 이렇게 창이 엄청나게 많이 열리죠? 이 경우 이 전체 창을 다 닫는 방법은 제일 무식한 방법은 하나하나 이렇게 W를 눌러서 닫는다. 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크롬 자체를 종료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커맨드 Q. 근데 나는 종료는 시키고 싶지 않은데 창을 한 번에 닫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전체에 적용하는 게 옵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커맨드 하고 옵션을 누른 상태에서 W로 하면 이렇게 창이 다 닫혔죠? 그래서 옵션키는 전체에 한 번에 적용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컨트롤 키가 있죠? 컨트롤 키는 이 껍새의 괄호를 90도로 이렇게 돌려놓은 모양인데요. 컨트롤의 C를 이렇게 뒤집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쵸? 컨트롤 키는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 파일을 이렇게 제가 클릭을 하면 이게 마우스 우측 버튼하고 같은 기능이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마우스 우측 버튼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세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좀 무리가 가서 저는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클릭을 하거든요? 예, 그런 기능을 쓸 수 있고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다른 단축키를 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탭키 들여쓰기 기능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라. 여기까지 글자를 들여쓰라. 라고 하면 탭키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탭키는 여기까지 이렇게 건너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서 하나 사이에 건너뛰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도크에서 지금 실행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점이 있는 게 실행되고 있잖아요. 한 번에 보려면 커맨드 탭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여주죠. 이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건너뛰죠. 프로그램 사이를 건너뛰기 때문에 탭은 기능 그대로 모양새가 이렇게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스케이프는 딱 보기에 빠져나가는 모양새죠. 이렇게 백에 있는 이 특수 기능키의 기호를 이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쓰게 되는 이동 경로. 이거는 이제 파인드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뭐 암기로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아 저거 나중에 마우스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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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들어갈 필요 없이 한 번에 접근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일단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파인드에 들어가서 여기 이동을 클릭하면 지금 여기 단축기가 많이 보이죠. 이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자주 쓰는 게 뭔가 하면은 응용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열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료들하고 또는 주변에 맥을 쓰는 사람들하고 파일을 간단하게 주고 받을 때 굳이 메일을 보내서 히스토리를 남길 필요 없이 간단하게 영상이나 파일들을 주고 받을 때 에어드랍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단축키를 모르면요. 에어드랍을 어떻게 써야 되나 하면 파인드를 클릭해서 에어드랍을 클릭하고 일단 이렇게 두 번 열어보는 게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아까 보시면 에어드랍이 지금 쉬프트 커맨드인데 항상 커맨드를 기준으로 이제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커맨드 쉬프트 R 에어드랍이니까 R을 하면 이렇게 한 번에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이 있지만 자주 가는 게 커맨드 쉬프트 R 에어드랍 여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응용 프로그램 커맨드 쉬프트 A 그 다음에 유틸리티도 은근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면 디스크 유틸리티나 지금 잠깐 열어보면 제가 여기에 사이드바에 등록을 해뒀는데 유틸리티에 디지털 컬러 측정기나 기타 터미널이나 시스템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커맨드 쉬프트 유틸리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유틸리티가 바로 창에 열리죠. 물론 응용 프로그램은 이 도크에서 자주 쓰는 것은 여기서 클릭할 수도 있지만 전체 응용 프로그램을 보려면 이렇게 런치패드를 열어보거나 그래서 내가 방금 설치한 게 깔렸나 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런치패드는 런치패드라서 약간 UI가 모바일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목록으로 보는 게 좀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커맨드 쉬프트 A 해서 응용 프로그램 폴더를 열어서 이동해서 보면 이 컴퓨터에 깔려있는 전체 프로그램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배운드로 닫아볼까요? 커맨드 W 하면 창이 닫히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기 지금 파인드에 있는 이동 항목은 대부분 커맨드 쉬프트를 쓰고 있죠. 커맨드 쉬프트를 쓰고 있는데 딱 하나 달라요. 다운로드가 달라서 이거는 거의 저도 잘 암기가 안 되는데 커맨드 옵션 L을 눌러야지 다운로드 L을 눌러야지 이렇게 다운로드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커맨드 쉬프트로 쓸 수 있는 다른 키는 다른 강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커맨드 쉬프트 3은 전체하면 스크린샷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스크린샷은 잠시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여기 지금 스크린샷이 되었죠. 제가 지금 모니터를 듀얼로 쓰고 있어서 스크린샷이 두 개 모니터가 동시에 되었고요. 커맨드 쉬프트 4를 하면 이렇게 일정 부분을 지정해서 이렇게 스크린샷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 잠시 떠 있는 걸 이렇게 그대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바탕화면은 다시 저장이 되었죠. 그리고 커맨드 쉬프트 5를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 메뉴가 뜹니다. 전체 화면을 캡처할까? 선택한 윈도우를 캡처할까? 아니면 선택 부분을 캡처할까? 선택 부분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화면을 기록할까? 선택 부분을 기록할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캡처가 되었죠. 또 다시 그래서 커맨드 쉬프트로 이동과 스크린샷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해서 지금 이제 머리가 엄청 복잡하다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 이 강의는 여러 번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주 쓰게 되는 거 여기 바탕화면에 있는 거를 커맨드 딜리트를 하면 이렇게 바로 버릴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서 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역시 오른손에 힘을 계속 주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끌어서 가져 놓는 동안까지 계속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맨드 딜리트를 하면 이렇게 버릴 수 있고 이 휴지통 자체를 비우고 싶다고 하면 커맨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를 하면 휴지통을 비우게 됩니다. 커맨드 쉬프트 계열은 이런 명령어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클림트에 대한 영어 문장이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 아무거나 이 경우 모르는 단어를 이걸 다시 복사해서 어딘가에 붙여서 사전에서 의미를 알아보는 것보다 커맨드 컨트롤 D 딕셔너리 D 를 하면 바로 이렇게 단어 뜻이 디폴트로 지정된 이 사전에 단어 뜻을 알려 주고요. 이 사전도 바꿀 수도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죠. 웹서핑하는 동안 또는 문서에서 영어가 있을 때는 무조건 이런 방식으로 단어의 뜻을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기에서 정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거를 영어로 읽어주죠. 말하기를 한번 시켜볼까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하면 말하기가 시작이 되죠. 또는 아까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지 않고 컨트롤을 누르고 얘를 클릭해도 보조 클릭이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 시작을 해 볼까요?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말하기로 들어가서 마음에 안 드는 음성이면 이렇게 바꿔서 재생이 가능해요. 여기 지금 단축키를 보시면 옵션 S죠. 그러니까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할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옵션 S 스피크겠죠. 클릭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말하기가 실행이 됩니다.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굉장히 유용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파일 정보를 보고 싶다면 커맨드 I 하면 인포메이션 나오죠. 그리고 커맨드 W 하면 창이 닫히고요. 이 상태에서 커맨드 딜리트 하면 버릴 수 있고요. 커맨드 Shift 딜리트 하면 휴지통을 비우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많기는 하지만 맥에 있는 특수 기능키를 좀 암기를 해 볼게요. 그리고 자주 쓰는 키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파인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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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